수급픽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수급 특징주들 이분과 함께 짚어볼게요. 이데일리 스페셜리스트 신입수업 전문위원 오늘도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들어가 볼게요. 한화오션입니다. 한화오션, 조선주 잘 갈 때 혼자 주춤했던 종목이죠? 네, 이름이 멋있는데 이름처럼 못 가네요. 저는 대우조선해양이 더 입에 붙어가지고 대우조선해양이었는데 이름이 조금 세련되어졌죠. 왜냐하면 대우가 우리 기억에 너무 오래된 약간 김우중 회장님 자서전 생각나고 이러잖아요. 그래서 한화가 요즘에 조금 그룹이 잘 나가잖아요. 젊은 느낌도. 야구는 계속 안 나가는데 야구 빼고는 다 잘해요. 그래서 한화, 젊은 느낌인가요? 어쨌든 한화 그룹이 그렇죠? 약간 에어로스페이스도 그렇고 요즘에 잘 나가다 보니까 방산 쪽으로 잘 나가고 지금 한화 시스템 같은 업체도 잘 나가다 보니 뭔가 이 시장을 주도하는 듯한 대우는 이제 다 없어졌어요. 대우조선해양은 한화로 가서 한화오션되고 예전에 대우인터내셔널, 미얀마에서 사업하던 대우인터내셔널도 포스코인터내셔널로 가고 대우 글자가 이제 대우 들어간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생각에. 예전에 대우 김우중 회장, 현대 정주영 회장 이렇게 또 굉장히 책들로 유명했던 사람들이잖아요. 양계산맥이었죠. 그 시대가 이제 완전 가고 요즘 많이 바뀐 것 같아요. 대우조선해양도 이제 한화가 데려갔다. 한화가 그래서 이제 육해공을 완성하게 됐거든요. 이게 육해공. 뭐 천문이 지금 뭐 저기 다른 육상에 관련된 부분들은 수출이 많이 일어났잖아요. 뭐 이 택 그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한화가 한화에어로스페이스에서 한화 시스템에서 레이더, 라이다를 만들어서 눈을 만들어주고 이제 전투기에 눈을 만드니까 공군도 담당한다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 뭐 예를 들어 한국항공주가 만드는 카이가 만드는 KF-21 보라매나 이런 것들에 들어가는 눈 전투기의 눈 이런 것들을 전부 한화 시스템이 제작을 하기 때문에 공군의 눈을 담당하죠. 그리고 한화에어로스페이스가 수출한 것들이 다 육상에서 전투를 하는 것들이죠. 이제 해가 남았죠. 육해공 중에. 그래서 해 쪽에 지금 이 레퍼런스를 갖고 있는 대우조선 해양을 데려오면서 방산 쪽에 육해공군을 완성을 시켰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장점이 뿜어져 나오지 못하고 있었죠. 그냥 오히려 일반 상선에 굉장히 포커스가 맞춰지다 보니까 뭐 군함? 군함은 뭐 크게 뭐 나라의 어떤 사정에 따라서 계획에 따라서 하는 거지 뭐 그 돈을 뭐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있고 뭐 이런 건 아니잖아. 요즘에 그리고 다 수출된 것도 그런 것들이잖아요. 자주포 아니면 전차 뭐 이런 것들도 현대로템의 K2 흑표 전차라든가 아니면 하나에어로스페이스의 천무 같은 이런 무기들이 주로 각광을 받았고 군함은 얘기가 잘 안 나왔어요. 그래서 대우조선 해양이 군함을 만든다는 그 부분이 삼성중공업이라든가 현대중공업에 비해서 좀 다른 면이었는데 그게 부각이 안 됐다. 그런데 이제 조금 부각이 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일반 상선 부분에서는 다 비슷합니다. 다른 회사들이랑. LNG선의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LNG 운반선일 수도 있고요. LNG 추진선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이란 거는 연료를 그걸로 쓴다는 얘기거든요. LNG 추진이란 거는 LNG를 연료로 쓴다. 그런데 목적이 LNG 운반선이면 LNG 연료 추진, LNG 운반선이 되겠죠. LNG를 연료로 쓰면서 자동차로 운반한다. LNG 연료 추진, 자동차 운반선이 되겠죠. 어쨌든 간에 지금 LNG 운반선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LNG를 옮기는 거죠. 여기서 LNG를 연료로 쓸 수도 있고요. 지금 이산화, 황이 많이 발생되는 벙커시율을 써서 두 가지를 다 쓸 수도 있어요. 듀얼 엔진으로. 올해 LNG 운반선 16척, 원유 운반선 7척, 암모니아 운반선 2척. 암모니아 선박도 요즘에 많이 나오죠. 암모니아를 운반하거나 암모니아 연료 추진으로 암모니아로 연료를 하는. 이게 수소로 가기 위한 중간 단계거든요. LNG선에서 한 번의 수소 선박으로 가기 이전에 혹은 전기 선박으로 가기 이전에 그 중간 단계인 암모니아. 왜냐하면 암모니아에서 수소를 뽑아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중간 단계로 암모니아선 지금 발주도 많이, 수주도 많이 떨어지고 있어요. 꽤 우리나라 조선사들에게. 그래서 암모니아선 2척이 여기도 지금 하나오션에도 들어왔고요. 가스 운반선 1척, 그리고 해양이 1기가 있네요. 해양. 이게 보면 배는 척이라고 하고요. 해양플랜트는 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척이든 기든 크게 묶으면 해양인데 엄밀히 따지면 해양플랜트랑 조선이 있는 거죠. 해양플랜트는 배를 닮았는데 배가 아닌 걸 수도 있고요. 예를 들어 드릴식 같은 경우에는 10이 들어갔으니까 배잖아요. 배의 모양을 하고 있지만 그건 해양플랜트입니다. 배처럼 떠다니는 기능도 있지만 중요한 목적은 배 한 가운데 시추공이 달려있어서 해양에서 시추를 하는 애이기 때문에 드릴식은 해양플랜트 쪽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드릴식은 10이라고 되어 있지만 척이라고 안 하고 기라고 하겠죠. 드릴식 한기를 수주했다. 이렇게 하겠죠. 여기도 하나오션 호전도 해양 한기를 수주했는데 뒤에 나올 거예요. 고정식 원유 생산설비를 하나 수주했습니다. 고정식이 하나오션. 대우조선 해양일 때부터 강점이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이걸 다 합쳤더니 27척이 나왔고 53억 3천만 달러어치입니다. 그러니까 27척하고 가로 치고 기가 되어있는데 제가 기 뺐어요. 6개월 만에 지난해 전체 수주 실적 35억 2천만 달러를 초과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3억 3천만 달러가 6개월 만에 달성이 됐는데 작년 1년 동안 35억 했거든요. 그러니까 35억 달러. 그러니까 이것보다 훨씬 더 이미 수주가 넘어섰죠. 그리고 넥스트 디케이드라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합니다. 이 회사가 하는 게 리오 그란데라는 데서 수출 터미널 사업을 하는데 무슨 터미널이냐면 LNG 터미널. 그러니까 터미널이 LNG 같은 경우가 배로 싣고 오면 기체인 상태를 액화로 좁혀서 오잖아요. 그러면 그 지역에 가서 LNG 터미널에 있는 파이프라인으로 그 육상을 옮겨줘야 되죠. 그러니까 그런 터미널들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 고속 터미널처럼 똑같아요. LNG 판매랑 운송 선박 건조까지 사업 기회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에 넥스트 디케이드를 인수했다. 그러니까 LNG 운반선, LNG 연료 추진선 뭐 이런 것들을 건조하는 것에서 넘어서가지고 터미널 사업을 하는 회사의 지분을 인수함으로써 선박으로 옮겨다주는 배를 만들면 끝나던 거에서 그 연장선상까지 지금 가는 거예요. 이제 그 LNG를 판매하고 운송하는 것까지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드디어 방산이 나옵니다. 대우조선 해양일 때부터 그 강점, 아까 말한 그 강점이 미국 필리조선소를 인수했는데 미국 필리조선소에서 주로 하는 게 프리키탄이에요. 프리키탄. 프리키탄이 우리 톤수로 하면 1500톤에서 4000톤급 호위함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그 제일 중요한 함대를 함을 호위를 하는 작은 함대, 함을 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연안 경비정, 이런 것들. 우리 독도에서 독도의 연안을 경비하는 독도 경비대가 타는 그런 것들은 조그만 선박이잖아요. 그런 것들을 주로 만들었기 때문에 필리조선소에서도 이런 걸 만듭니다. 그러니까 필리조선소가 미국에 있으니 미국의 이 해군을 뚫을 수 있는 어떤 그것도 내다볼 수 있겠죠. 지금 나온 건 없고요. 미국의 조선소니까. 대우조선 해양일 때부터 하나오션이 강점이 있었던 이런 작은 배들 호위함이나 연안 경비정. 이런 것들을 지금 미국에 팔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 얼마 전에 한화여러스페이스의 비궁인가요? 비궁도 마찬가지죠. 비궁이 조금 가격이 싸고 그런 부분인데 어쨌든 미국을 뚫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개수는 별로 안 되고 비궁이 단가가 싸지만 어쨌든 그런 의미가 있었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미군을 뚫는다. 세계 최강 대군 아닙니까? 그런 의미가 있을 수 있다는 거. 하나오션이 1983년에 초계암 안양암을 만들어서 우리나라 최초의 함대를 만든 회사예요. 이게 대우조선 해양이. 그리고 1500톤급 프리키탄, 해양경비암 초계암을 건조하는 회사다. 그리고 싱가포르 해양구조물 전문 제작업체 다이나믹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부유식 해양플랜트 상부구조물을 전문적으로 제작하는 업체인데 이것도 이어지죠. 아까 해양 1기를 수주했다고 했잖아요. 그게 하나오션이 카타르 NOC사로부터 수주한 고정식 원유 생산 설비입니다. 그래서 이게 완공이 돼서 지금 한 달에 걸쳐서 카타르로 간대요. 지금 가고 있을 거예요, 바다에. 가고 있고 올해 말에 본격적인 첫 원유 생산이 시작된다. 그래서 지금 싱가포르 다이나믹 지분 인수한 것도 이 해양플랜트 쪽, 여기를 키우기 위해서 인수를 한 거고 다 이제 여러 군데로 포트포리오에 넓히고 있기 때문에 하나오션도 이제 따라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오션 하반기에는 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 알려주셨습니다. 두 번째 종목으로 바로 넘어갈게요. JYP 들고 오셨는데 아까 보니까 외국인도 담는 종목에 JYP가 올라가 있더라고요. 이제는 좀 엔터를 다시 볼 때인가요? 뭐 엔터를 다시 볼 때는 아닌 것 같긴 한데 JYP만 다시 볼까요? 아니요, 엔터는 지금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장 이슈가 뜨거울 때가 지났잖아요. 가장 이슈가 뜨거웠을 때는 SM하고 카카오, 하이브, 이 3자 간의 어떤 혈투 그리고 거기에서 인수전 그다음에 저기가 껴가지고 했잖아요. 온라인 자산 운용이 그때였는데 지금 지났다. 일단 스트레이키즈가 JYP에서는 가장 효자죠. 스트레이키즈가 2018년 3월에 대비해서 7월 18일 날 전속 계약을 다시 재계약을 했는데 7년 차입니다. 7년 차가 되기 전에 했어요. 마의 7년 차로 가는 거죠. 7년 차에 항상 다 떠납니다. 7년 차에 재계약이기 때문에 근로거부 기준법상 7년이 노예 계약의 한계예요. 그래서 방천, 리노, 창빈, 현진, 한, 필릭스, 승민, 아이엔, 스트레이키즈 멤버 전원이 아직 전속 기간이 많이 남았는데도 재계약을 했다는 것은 서로 사이가 상당히 좋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저기도 했죠. 2015년 10월에 대비했던 트와이스 2022년 7월에 계약 만료 3개월 앞두고 전원 재계약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다른 회사들, 기획사들은 이런 분쟁이 많거든요. JIP 박진영 씨와 이 돈독한 관계 물론 B 씨는 잘되라고 떠나보내드린 거고 계단 만들고 갔다잖아요. B 씨가 자기가 지금 사옥에 계단 기둥 정도 만들었다고 하잖아요. JIP가 우리 사옥 옮겼는데 이랬잖아요. 어쨌든 간에 사이가 좋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마의 7년 차를 다 뛰어넘었다. 트와이스와 스트레이키즈 중요한 두 개를. 그리고 이제 빌보드 200 5개 1위한 게 그룹상 최초라고 하네요. 즉, 불보드 100은 솔로 차트고 특히 지금 스트레이키즈 같은 경우는 솔로 차트에서는 별 효과가 없고 저기가 없고 빌보드 200 앨범에서 지금 무려 5개째 1위입니다. 지금 대단하죠. 2022년 3월에 오디너리 빌보드 200 첫 1위했고요. 앨범 판매량으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팬덤이 세야 되는데 이걸 가지고 또 뭐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한국 팬들이 팬덤으로 밀어붙여서 순위를 올리니 어쩐지 하는데 어쨌든 그렇다고 해도 205번 하는 건 지금 사상 최초입니다. 없어요. 그리고 10월에 바로 2020년으로 10월에 맥시던트 앨범 1위했고요. 2023년대 6월에 파이브 스타 앨범 1위 그 당해 11월에 락스타 1위 그리고 2014년 7월 19일 바로 아까 전에 7월 18일 날 멤버 전원이 재계약했잖아요. 이게 의미가 깊은 게 바로 다음 7월 19일 날 신보가 나오는 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주 의미가 깊은 것이죠. 7월 19일 날 발매한 에이트마저 1위를 하면서 앨범 5개가 빌보드 200 차트 1위에 올랐습니다. 전 세계 보이그룹 중에 최초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런 앨범 판매 영향력이 크기 때문에 스트레이키즈가 결국에는 차세대 BTS라고 불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NTC냐 스트레이키즈냐 솔직히 두 개 아닌가요 지금? 두 개로 압축된 것 같습니다. 물론 세븐틴도 있는데 그렇죠? 세븐틴까지 넣어야겠어요. 세븐틴 팬들 때문에. 세븐틴 팬들면 이거 원래 그래요. 삼국제야 삼국제 사실. 하이브의 세븐틴 J.I.P.의 스트레이키즈 SM의 NCT. YG는 아쉽게도 빠졌고요. 트레저가 안 되니까. 지금 이 세 개가 차세대 BTS로 불리고 있죠. 다들 앨범 판매량이 대단하고 다들 스타디움 공연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레나를 넘어서서 스타디움 공연을 가면 7만, 10만을 가거든요. 만약에 BTS처럼 되면 거기 가는 거예요. 저기 홈구장 잉글랜드 거기 있죠. 웬블리 가는 거예요. 웬블리. 갔으면 좋겠네요. 웬블리를 가면 정점을 찍어버리는 거죠. 어쨌든 다 스타디움 공연이라든가 일본으로 따지면 돔 이상의 공연을 할 수 있는 그런 저기가 왔죠. 그게 홀부터 시작해요. 홀, 아레나, 스타디움 그다음에 저기로 가는 거죠. 쭉쭉 올라가서. 어쨌든 지금 스트레이키즈가 대단한 퍼포먼스를 보이고 있고 사이가 좋다. 이게 JYP의 강점입니다. 잘 나가는 소속 가수 스트레이키즈를 재계약시켜버린 JYP 살펴봤습니다. 세 번째 종목 갈게요. 웹젠 들고 오셨는데 신작 출시 기대감 올라오고 있다. 이런 기사도 보이고 어떤 모멘텀이 좀 유효할까요? 근데 웹젠하고 NC소프트는 신작이 다 뭔지 알겠죠. 이거 20년도 더 된 게임인데 그 당시에 스타 안 하던 애들은 99년, 2000년대 PC방 처음 생겼을 때 웹젠의 뮤 아니면 NC소프트의 리니지 두 개였잖아요. 그게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잖아요. 지금까지도. 그게 PC방은 지금 완전 황골탈 때 했지만 PC방이 거의 궁중 밥집입니다. 요즘에 안 가봤지만 가보고 싶더라고요. 웹젠이 어쨌든 뮤 기반으로 한 뮤 모나크2를 내놨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NC소프트도 그렇고 NC소프트 리니지도 그렇고 뮤도 그런데 이거밖에 할 수가 없다는 게 자기네도 어쩔 수가 없어요. 뮤 시리즈를 내놓으면 잘 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NC소프트 리니지 시리즈를 내놓으면 잘 되니까. 근데 여기서 리니지 라이클이라고 태클을 걸었어요. R2M이라는 게임을 리니지 M을 벗겼다고 소송을 걸었는데 지금 1심에서는 NC에 손을 들어줬습니다. 그런데 그게 당장 지금 게임 매출이 게임이 금지되면 안 되니까 그걸 또 가첩은 정지 신청을 했는데 그걸 법원이 또 받아들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뮤 게임을 팔 수는 있는데 문제는 지금 또 진행이 되고 있는 거죠. 소송이. 그런 부분이 있고 어쨌든 뮤 모나크2가 연내 출시 확정이다. 지금 뮤 모나크1이 지난해 10월 19일에 나왔고요. 실적이 좋았어요. 그래서 뮤 모나크2를 또 바로 출시할 예정이다. 결국 뮤의 세계관을 같이 한 거거든요. 2001년 작입니다. 2001년에 나왔던 NC소프트 리니지가 2000년에 나왔고요. 뮤가 2001년에 나와서 그 10년을 함께했던 이 둘이 넥슨의 바람의 나라와 함께 다 바람의 나라랑은 이 뮤랑 리니지는 조금 틀리기 때문에 분류를 뮤 리니지로 묶어야 돼요. 바람의 나라는 조금 아기자기한 쪽이 아케이드 쪽이 요구이는 쪽 현란한 쪽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온라인과 동일한 세계관을 바탕으로 지금까지 이어진 겁니다. 25년째. 그리고 요거를 벗어나고자 준비하는 게임이 서브컬처 게임. 테르비스라는 게임입니다. 왜냐하면 요즘에 서브컬처가 잘 나가고 있거든요. 지금 시프트업이라든가 넥슨게임즈가 내놓은 서브컬처 게임이 먹혔어요. 이게 서브니까 서브는 뭐예요? 펄스가 아니잖아요. 서브니까 약간 비껴나갔던 이 이류였단 말이에요. 이류.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그런 오타코가 좋아할 만한 감성. 그게 1위였는데 지금 볼류로 떠오르고 있어요. 지금 시프트업이 완전 흥행을 성공해서 스텔라블레이드가 대박이 나버렸거든요. 일본 애니메이션풍의 말도 안 되는 비율의 여자들이 나와가지고 총싸움을 해버리고 괴물을 죽이고 이러니까 열광해버린 거예요. 지금이 서브컬처의 어떤 기회가 와버린 거죠. 그래서 이거를 딱 노리려고 테르비스를 준비 중인데 잘 돼야 됩니다. 테르비스. 테르비스. 테르비스 라틴어 대지를 뜻하는 라틴어 테라에다가 순환을 의미하는 오르비스를 합친 거예요. 테르비스. 어쨌든 의미는 다 좋으니까 중요한 거는 이게 만약 성공을 하면 이제 포트폴리오 확장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게 안 되면 결국에 또 MMORPG 뮤. 그러면 또 NC소프트 리니지가 계속 태클 거는 거죠. 그게 시달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넥슨게임즈라던가 지금 시프트업에서 뽑아낸 서브컬처 게임을 예를 들어 루트 슈터 장르라던가 액션 RPG라던가 이런 거를 접목을 시켜서 성공하는 케이스를 내놓으면 지금 이 트렌드에 합류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브컬처 게임을 옛날에 프린세스 메이커처럼 공주 키우기 이런 걸로 하면 정말 오타쿠들만 해요. 근데 지금 왜 그게 본류로 들어왔냐면 프린세스 메이커 왜요? 액션. 그러니까 그게 좋아하는 사람은 있는데 그게 대중성이 없는 거죠. 갑자기 오타쿠라고 하셔봐요. 그거 갖고 와가지고 야 나 어제 공주 키웠는데 공주가 예쁘게 자랐어. 이런 거를 대화를 나눌 감성이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안 돼요. 근데 스탠라 브레이드 같은 경우는 틀린 거죠. 액션 어드벤처 장르.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금 뭐 저기서 나왔던 이 넷마블에서 나왔던 피의 거짓. 네오이즈에서 나왔던 피의 거짓 같은 그런 스타일의 액션 활극이 펼쳐지기 때문에 그거는 더 대중화가 되는 거죠. 대신에 그 캐릭터만 그럴 뿐이에요. 캐릭터만. 캐릭터만 일본 3D 애니메이션 풍의 캐릭터가 나오는데 걔네가 미소녀스럽게 공주처럼 나 먹여줘, 책 읽어줘 이런 게 아니라 괴물을 무찌르니까 대중성이 있는 거예요. 역시 게임을 무찌르니까. 그러니까 100인치 텔레비전을 배 텔레비전에서 부부가 같이 콘솔을 하고 있는 거죠. 아니 100인치 텔레비전에서 둘이 부부가 앉아가지고 혹은 연인이 앉아가지고 그 콘솔을 프린세스 메이크 공주 키우기 하고 있는 장면은 진짜 아니에요, 이거는. 그거는. 대중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대중성이 있어서 터진 게 그거 때문이에요. 그걸 액션 RPG라든가 배틀그라운드 같은 TPS 장르로 했는데 터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만약에 텔레비스도 거기에 성공을 한다면 드디어 이걸 벗어갈 수가 있습니다. 2001년부터. PC방은 지금 웰치스 6개정만 파는 데서 벗어났는데 아직도 NC소프트는 리니지고 웹젠은 뮤예요. 이걸 벗어날 기회는 지금이다. 텔레비스의 성공을 꼭 기원해야 된다. 웹젠의 주주분들은. 네, 알겠습니다. 뮤 모나크 2 기대감을 안고 있는 웹젠까지 살펴봤습니다. 게임즈까지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신일섭 전문의원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